네, 러시아는 집요하게 원전 쪽을 공격하고 있는데 전기를 끊어서 단숨에 함락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습니다. 방사능이 새 나올까 조마조마한데 걱정스러운 얘기는 또 있습니다.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이어서 강은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오주에 위치한 유즈노 우크라인스크 원전이 러시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유즈노 우크라인스크 원전은 우크라이나 두 번째로 큰 원전 시설인데 러시아군이 32km 인근까지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자포리자 원전을 손에 넣은 상황. 우크라이나 전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원전을 끊어 고사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콜라이오뿐 아니라 서북부 리브네 원전과 흐멜니츠키 원전 지역도 러시아군의 공격 대상입니다. 또 미콜라이오에 이어 5대사까지 봉쇄해 서쪽을 뺀 3면을 러시아군이 애워싸고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앤디 웨버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러시아엔 군사 생물학 시설이 3곳 있다며 우크라이나에서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재작년 체첸 반군이 모스크바에서 인질극을 벌일 당시 아편 유사제가 함유된 가스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반군뿐 아니라 인질 120명이 함께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